배구다 보십니까 네 가끔 챙겨봤었어요 그 터키에 제가 뛰고 있을 때부터 이제 반신 갖고 많이 좀 챙겨 보기도 했어요 인터넷으로 야 그러면 우리가 배구면은 내가 여자 배구의 꽃인데 또 내가 국가대표 내가 국가대표인데 한번쯤은 저기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무래도 제가 나오면 그래도 시청률이 좀 더 더 놀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tv 중계로 터키 리그에서 뜨시는것 봤었어요 거기서도 완전 애 있으시더라구요 여자는 이탈리아 브라질 터키 리그 세계를 탑스리로 봅니다. 어 아 거기서 우승 경험과 mvp 경험과 득점왕 뭐 할 수 있는 상은 싹쓸이라는 점수를 하라고 몇 시즌? 몇 시즌동안 탔어요? 다섯 시즌됐어요 와 대박이다 특히 단투직입적으로 인기 좋아요? 어떤걸로요? 100으로요? 인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브 때릴 때 응원가라든지 다른 선수들은 없는데 저는 이제 있을 만큼 응원가가 따로 있다고요? 네 그런 식으로 어디가가가가가가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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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뭐 국민적 스타라고 보면 됩니다 남자 선수들이 대씨 아니에요? 조금 해야겠어요? 네, 더 큰일이야. 왜 안 하겠어? 아, 선수들이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고.. 그냥 식당에 밥 먹다가 번호 주고 가기도 하고.. 아, 진짜요? 왜 안 들었을까? 네. 통장에 얼마 있어요? 통장? 런봉이 얼마에요? 런봉이 얼마 있어요? 감량승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하하하하 딸인 로에이 선수는 일단 김대행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?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. 일본 대국에서 제일 경계를 하는 선수에요. 국가대행전 할 때? 연경 선수 한때 팀이 그게 아니라 개인, 너무 잘하시니까 연경 선수한테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아, 그 정도로.. 김연경! 김연경! 박정하 쪽이었어. 김연경! 대한민국이 1위보를 꺾고 이번 대회 2승 1대를 기록합니다. 기보다 더 더 가요? 어, 좀 좋고요. 제가 또 런던올림픽 때 3, 4위전에서 아쉽게 져가지고 이제 메달을 놓치게 돼서 4년으로 이제 많이 기다렸거든요.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동메달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를 통토로 MVP를 김연경 선수가 받았어요. 근데 여기서 더 놀라는 건 득점 2위와의 점수 차이가 41득점 차이예요. 2등하고 리시브, 서브, 브로킥 본인이 팀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다 소화해냈어요. 그렇기 때문에 4위에서 이 MVP가 나오는 거죠. 이야! 고맙게! 보기 잘했죠? 너무 뛰어지시네요. 지금 이제 전국대 앞두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콩닥거리고 걱정만 앞서는 거예요. 쏘고, 실수하고 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. 세계적인 경험이 많잖아요.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? 그냥 팀 선수들을 서로 믿으면 자기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좀 모자라도 해도 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만 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번 모셨으니까 저희가 뭐라도 좀 배우고 좀 얻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여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준비되는 말씀하세요. 신나는가요? 어, 기대된다. 신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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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뭔가 느낌이 꽉 차서. 자, 간다. 다르구나. 역시 다르구나. 전국대회 상대팀 에이스가 서브 넣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받아 받을 수 있어. 짜증, 짜증 닫지 마. 자, 받아 받을 수 있어. 짜증, 짜증, 짜증 닫지 마. 짜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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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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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소리가 달라. 우와, 갑자기 몸 한 방에 범 들었어. 와, 진짜로 이렇게 된 거야? 지금 받고 이렇게 했어요. 지금 하나 받고? 아니, 이 정도면 포팅인데. 같이, 같이, 같이. 우리 수비수 닮아. 네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이거 달라. 좋다, 한 번 보여줘. 운동신경이란 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줘. 밑으로 딱. 오우. 아, 높다. 손을 너무 미리 잡고 움직이니까 이제.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.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니까. 좋다, 씨. 이렇게 하면. 다 위리지기. 다 위리지기. 우와. 기대률, 기대률. 움직임이 개그맨이구만. 히트, 히트,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. 손 놓으니까 나오잖아요. 누나 파이팅. 누나 파이팅. 누나 파이팅. 애능함이 있어. 이게 안 돼. 이게 안 되지, 이게. 어떻게, 어떻게. 아,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. 빨리 빨리 잡아야 되는데. 이거, 이거 안 된다고. 아, 제가 언제 이랬어요? 이거 안 돼. 제가 언제 이랬다는 거예요? 손톱으로. 뛰어났습니다. 스타이크. 아, 탈락수위. 범위합니다. 범위합니다. 왜 이렇게. 다 해, 저 다 해. 에이, 파이팅. 잠깐만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감이 없어요. 아 왜 이렇게 재밌어. 왜 이렇게 재밌어. 왜 이렇게 웃겨 얘. 왜 이렇게 웃겨. 들어갈 때부터 자신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갈 때부터. 잘한다. 잘한다. 다시 한 번. 야. 마이. 좋아. 어 이거 봐. 어 이거 봐. 어 이거 봐. 잘한다.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. 매달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여자 미국 화이팅. 화이팅.